섬날씨는 뭐 종잡을 수가 없습니까? 양떼를 만나네. 길은 이쪽이구나. 가자. 멋지네. 이렇게 온다. 길 따라서. 음악을 들어보자. 한 번 돌아가보자고. 하루의 시작은. 한 번 돌아가보자고. 한 번 돌아가보자고. 한 번 돌아가보자고. 클라우디하네. 이 길을 가는 거야, 이 길을? 2.4마일. 그런데 아까 형은 3.1마일이었는데 우리가 더 먼저 가겠네? 그래도 더 빨리 도착했을 것 같은데. 나는 짧고 위험하다는 줄 알았지? 우리가 훨씬 좋네. 아, 그건 전혀 몰랐네. 뭐가 짜라. 뭐가 짜라요? 네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뭐 안 주려고 했던 것도 좋네? 마지막 날이니까. 남았었어. 야, 근데 형이 해트리면 가사 없을 때 주니. 형이 이거 그림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니? 혹시나 이게 나가는 방송 날 제가 무조건 진이 형 밖에서 만날게요. 혼자 하지 마세요. 그래, 이거. 이런 거 되게 삐진다, 이거. 자, 갑시다. 오케이. 들어간다, 이거 위로. 이렇게 하나요. 오솔길이다, 오솔. 야, 이런 기름은 좋지. 이 정도 기름이면. 하아. 야, 날씨 좋다, 이제. 응. 야, 가방에 가보니까 마음이 바랍네. 그치. 아, 지금 뛰어갈 수 있다, 진짜. 야, 이거 뭐야. 우와. 아, 애기양들 다 붙어있으면 기업이 좋겠다. 네. 아, 예쁘다, 이거. 야, 이거 비싼 양털 아니야, 이거? 어, 해, 해. 베이프로 쓴 양이잖아. 엄청 많아. 이게 다 모아가지고 비닐에다 어디 넣어놓을까? 응. 이거 완전 대박일 것 같은데? 생각해 보니까. 아, 잠깐만, 이거. 봉다리를. 형, 그럼 저도 혹시 비닐 하나 남는 거 있으면 주실래요? 저도. 아, 싫어. 제 거 쓸게요. 저도 필요할게요. 야, 이거 한 사람이 뭐해. 많아지지. 이따 발음팩 필요 없어요? 어? 발음팩. 발음팩 필요 없어요, 발음팩? 야, 너 치사하다. 필요해요, 안 필요해요, 형? 알았어, 내가 같이 해집해 줄게. 하는 걸로 할게. 여기도 있네.